2. 2. 3. 5. 저희는 구글로 왔습니다. 지금 되게 피곤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제가 그럼 피스트로를 간단하게 해드릴게요. 다 한 바퀴씩 넣을게요. 그리고 방송 시판부터 채널 관련해서 말씀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크리에이터 분들 중에 구독자 100만 넘는 채널들 우리인데 또 보면 누군지 알아? 이사베 알고 영국남자요. 통게떡. 아, 땅게. 너무 잘 알았어요. 어, 이, 이, 턱형? 턱형이야. 그, 변... 공대생 변수는? 공대생 변수는? 요거는? 와, 미지가 이거야? 아, 이는 뭐야? 핀디콕 뮤직인 거? 모리가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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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니미언 댄스예요. 아, 일렘이구나. 그렇습니다. 갈까요? 그렇죠. 비우 회사입니다. 비우 회사입니다. 비우 회사야. 프레인스테이션. 닥트도 있고. 여기를 그러면은 언제 쓸 수 있어요? 그냥 아무 때나. 네. 일은 하셔야 돼요. 뭐 일은 하긴 해야 되는데 그 때나 오셔가지고. 잠깐 머리 식히고 다시 가서 일하고. 진짜 아무 때나 와서 게임을 계속하면. 괜찮아요. 재질을 안 해요? 재질을... 상상이 와가지고... 그러진 않으신 거 같아요. 그런 사람은 못 본 거 같은데? 아, 진짜요? 네. 쿨 직장이다. 그러니까. 짜짬방. 네? 짜짱을 자는 방이래요. 아, 진짜요? 그... 그... 사우나가 있나요? 아, 그런 느낌? 토끼굴 같은데. 어, 맞아맞아. 저기로 재질을 안 하나요? 저 재질 안 합니다. 아, 진짜? 아, 그러면 저기 걷잡을 수 없을 텐데. 잠을 한 번 자면. 아이비 같은 사람들이. 그니까. 이거 딱 짬방 같은 걸 만들어야 해. 응. 맞짱 방에 맞는 거. 맞짱 방에 맞는 거. 맞짱 방에 맞는 거. 먹을 거. 그냥 국류 숯이 되어 있는데. 열심히 일하라고. 네. 일하라고. 어, 일하라고. 진짜 좋다. 그러니까. 토문으로 막 그렇지. 오케이. 생겼습니다. 짬방. 어떤 음악들을 듣는지, 어떤 팬층이 있는지. 제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들만. 몇 개 짚어드릴게요. 네네. 원하. 죄송한데 저기 구독 한 번만 눌러주시면 돼요? 아니. 아니. 오늘까지 구독하고 있다가. 왜냐하면. 어? 아니아니에요. 진짜예요. 급한 핑계를. 아니아니에요. 아니아니에요. 진짜예요. 알겠습니다. 아, 진짠데 어떡하지? 네. 아무튼. 이쪽 leuke si tell me. 이거 언제 되는지 발라세요? fulfilling. 네. 끝나면! 초대드릴게요. 네네네. Maybe a hose for the past. 선물 주 Reviews. 선물! 선물이요? 오오오오~~ 선물?! 선물. 선물. 아니. 별거 아니면 안 되는데. 별거 아니면 안되는데. 대단한 거 주세요. 아니면 대단한 거 없어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보조배터리 같네 이거 전자담배일 줄 알았어 유튜브 전자담배 밑에 더 많아? 우유도 있고 요거트 배고파 휘민아 여기 요거트 있어 백마트 소고랑 요거트 하나 빨리 챙겨 감사합니다 허씨 허씨 이거 해장인 이거 최고예요 진짜 해장하실 땐 우어씨입니다 뭐야 신기하게 생각나 신기하게 생각나 눈치아빠 펄로 보신 거세요? 오늘 나홀로 집에 도둑 컨셉 나홀로 집에 도둑 컨셉 도둑 컨셉 도둑원은 저한테 되니까요? 아니요 음식은 많습니다 좋은 회사입니다 밑에 라면들도 있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지금 구글 본사 체험을 네 하고 왔습니다 어땠어? 되게 크리에이티브했어 사무실 자체가 카페거리가 안에 뭔가 그런 식으로 인테리어가 돼 있고 체험할 것도 너무 많고 복지가 너무 좋던데 낮잠 방이 있어 근데 그러면 집중이 되나? 너 같은 친구들은 안 될 거 아니야? 내가? 아까 뭐 게임방이 있던데 너 같은 친구들도 안 될 거 같은데 그렇지 나 같은 친구도 안 되지 근데 거기는 진짜 하루 종일 게임을 해도 뭐라 하는 사람이 없대요 그게 제일 부럽다 아 내가 지금 맨날 몰라 해가지고 일단 그래서 오늘은 구글에서 컨설팅을 받고 좀 더 유튜브 채널을 더 어떻게 하면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에 대한 조언을 좀 듣고 왔습니다 네 그리고 선물을 챙겨주셨는데요 오오 네 그리고 요거 하나씩 이제 좀 열어볼까요? 자 일단 이게 뭘까요? 자 이거는 유튜브 유튜브라 써져있죠? 네 레드카펫은 아닌 것 같고 담요 담요 네 담요 이거는 휘민이가 가지는 걸로 자 다음은 오오 쿠션 이거 근데 좀 망사 재질인가? 약간 양파망 같기도 하고 어 맞아요 여기에서 자다가 이거 분명히 자국 생깁니다 얼굴에 자국 생깁니다 얼굴에 자국 생깁니다 소재의 느낌 좀 손톱으로 긁어주시면 살짝 ASMR 느낌 천천히 해주셔야 돼요 천천히 해주셔야 돼요 응 그쵸 그리고 꾸겨주세요 어 그쵸 팅글 팅글 들리세요? 팅글 나 나 한번만 해봤는데? 어 쿠션을 제가 받았는데 지금 너무 좋은데 한번 봐볼게요 아 너무 클로즈업 말고요 네 ASMR 잠깐 진행했고요 그리고 저희한테 이제 사회적해 네 각자 선물이에요 이거는 하나씩 자 오오 유튜브 스티커 네 이건 이건 뭐예요? 이것도 지퍼백에 담겼는데 이걸 이렇게 까보면 지퍼백이 있죠 아 이게 이게 선물이에요 네 이게 이제 가방으로 쓰는 이게 이제 가방으로 쓰는 값진 백입니다 이거를 그럼 휴미씨한테 드릴게요 오 이거 저 분더샵에 이렇게 차가서 아 그쵸 여기에 이렇게 구멍을 계속 바로 뚫으셔서 오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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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방을 제가 오오 오오 문을 입어보여 오 되게 있어보 저게 뭔데? 아! 여기에 저희 CD 넣어서 보내드릴게요 좋다 지퍼백 사인해서 이 값진 어 그러면 두 명 뽑으면 안 돼요? 디자인장님 하나 더 만들어서 주실 수 있어요? 아 당연하죠 이게 근데 구멍의 위치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FW 시즌인가요? SS 시즌인가요? 이거는 올 시즌이죠 아 언제나? 네 자 제가 뚫겠습니다 비닐백 자 비닐백입니다 이거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저희 CD와 함께 자 아까 버렸던 건데 뭐가 이런 게 또 있더라고요 아 이거 그거네 이거 여름에 계곡 많이 가시잖아요 이걸 이렇게 열어놔요 열어놓고 물고기 잡을 때 여기 막대기 이렇게 하나 딱 해서 돌 사이에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가지고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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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그물을 되게 많이 주셔요 사이즈 별로 이게 민물용하고 바다용인 거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올라운드 느낌으로 다 사용할 수 있는 그물망을 주셨습니다 다음 구성품 이거는 뭘까? 향수? 아 네 네 아 오오 블루투스 스피커 오 블루투스 이렇게 귀한 거를 블루투스 스피커가 되게 레고 같이 생겼다 네 한번 만져봐도 돼요 어? 진짜네 네 블루투스 스피커 네 를 받았고요 아니 이건 또 뭐죠? 이건 또 무엇인가요? 아 여기 있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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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자 또 뭔가 박스처럼 보이는 이게 있습니다 요건데 저도 이제 좀 하고 싶은데 찍어주세요 오케이 오케이 여기 아 씨 네 네 그리고 이제 끝났죠? 끝났는데 지금 시키죠 아니 스티커 남았고요 자 스티커 치즈나 맞고 치즈 오 네 이거 남았어요 자 이거는 뭐죠? 요런 것들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바이오를 먹어볼까요? 어디가? 물을 날려놔 야 나도 말전하게 해서 하나도 못 잤어 나 카메라맨만 보고 카메라 한 번도 보고 아 씨 왜 쏟았어? 잠깐만 쏟았죠 아 씨 잠깐만 나 휴지 좀 아 카메라 말고 휴지 좀 아 아 진짜 아 휴일아 안 푸는 게 아니 뭐? 이거 그냥? 재밌는데 뭐 잠시만요 나 죄송한데 아니 이것도 혼자 먹고 그러니까 나 뭐 뭐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뭔가 좀 갑자기 이거 까서 혼자 먹고 좀 진행을 할 때 좀 티키타카가 지금 전혀 안되고 나 지금 나 카메라 맴만 계속 했었거든 너 앞에 보고 계속 이거 보고 얘기하는데 나 계속 이거 찍고 안 찍으면 야 ㅅㅂ 중간에 왜 끊어 이러고 이렇게 찍기만 하고 야 진짜 나도 이거 얘기 좀 할게 그랬더니 티커 쪼가리 하나 있고 아 난 있는 줄 알았어 그래서 내가 어디다가 난 얘기했어 야 나도 이거 좀 찍게 좀 해줘 그랬더니 갑자기 이거 쏟아줘가지고 어 어 이렇게 했더니 야 카메라 말고 휴지 갖고 와 그래서 또 휴지 갖다주고 그랬더니 내가 또 끊으니까 중간에서 또 끊지 말라고 하고 그러다가 아니 이제 해볼까 하니까 또 이거 젊나 젊나 이거 또 처먹고 있고 난 내 앞에 아무것도 없고 야 야 야 야 짜증나 유튜브 ㅆ 안하지 시켜줘 갖다 먹고 써 오늘은 나 망써 한잔해 한잔 한잔하고 기분 쿨자 야 나 찢찢 부실래요? 오늘 씨나 먹고 그냥 종이 있어요 네? 제가 또 카메라맨을 한 번 해보겠습니다 카메라맨 지랄이야 야 왜 이렇게 왜 빡쳐 그런 거 가지고 혼자 다 찍어 네 그래서 오늘 유튜브 코리아 구글을 다녀왔고 이제 저희는 진짜 유튜브 열심히 할 거예요 그쵸? 유튜브 ㅆ 안하지? 저 채금 먹어가지고 채금이요? 채금이 왜요? 채팅 금지 올리지 말라고 아 진짜 그럼 그 편집으로 나갈 거 아니야 야 학교야 나 뭐 진짜 뭐라 한 번만 넣지 마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룹 이름에 구글 코리아 박몽기 유튜브 열심히 열심히 할 거고 많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끝 감사합니다 카드로 5 4 4 3 4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